자, 우리 아이들은 이 앞에 의자에 다 모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 아마 두 명이 모이라고 한 이유는요.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면 이사를 왔다고 잘 부탁드립니다, 옆집에 이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떡을 돌려요. 떡. 그게 원래 어른들 관행이에요. 관행? 관행은 아닌가? 해습? 예절. 예절이에요. 예의. 예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이웃에 있는 이웃들에게 떡을 인 드랄미를 나눠줄 텐데. 인 드랄미래. 자. 맛있겠다. 맛있어? 네. 아주 따뜻해. 자, 팀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김상윤, 김현호, 강선 한 팀, 김가정, 이시우, 문희수 한 팀. 아빠, 근데 가정이 혼자서 얘네 둘을 본다고? 아빠, 근데 가정이 혼자서 얘네 둘을 본다고? 나는 고추 먹었어. 엄마 안 샀어? 고추? 어, 스스로. 다 비슷비슷한 또래니까. 괜찮아. 응. 나는 시우랑 희수 봐. 좋아. 그래? 어, 그래 좋아. 여기 지도가 있어요. 지도. 여러분들이. 인사를. 네. 말씀하세요. 가정이가요. 지도를 못 보잖아요. 아,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지도예요. 저는. 자,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글씨를 보자거든요. 가정이가 글씨를 보자거든요. 여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들어오고요. 지도. 지도를 갖고 가죠.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자, 지도 가졌죠? 자, 지도를 가지고. 자, 떡을 돌릴 거예요. 인사하러 갈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내신 분들한테는 칭찬 스티커를 드릴 겁니다. 칭찬 스티커. 자, 이 칭찬 스티커는 어떨 때 드리느냐. 어른들의 말을 잘 듣거나 착한 일을 하면 이 칭찬 스티커를 줄 거예요. 그래서 칭찬 스티커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한테는 특별한 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스티커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스티커를 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갑자기 늑대로 변했는데 변하면 스티커를 주지 않아요. 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스티커를 줘요. 그렇죠. 자, 세 시 반까지 떡을 다 돌리고 인사 잘하고 오시면 칭찬 스티커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 엄마도 같이 가. 선호야, 언니가 떡 네 개 들 테니까 너 지도 들고도 선희 챙겨. 선희 누나랑 잘 갔다 와. 선희, 선희 잘 갔다 오면 칭찬 스티커 줄 거예요. 네. 희수야, 일로 와. 다녀와. 화이팅. 칭찬 스티커. 예. 희수야, 인사 잘하고 어른들한테. 시우도. 시우, 인사 잘하고. 네. 가자. 발걸음이 안 떨어져. 엄마 이래. 나 또 무겁다.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거워. 시우야, 같이 가자. 안 힘들어? 하정이를 뭐 무조건 믿었죠. 믿었는데 저는 걱정이 된 게 그 떡이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봤는데 무거워요. 근데 괜찮아 했더니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냥 대견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아, 진짜 무거워. 자, 이거는 희수 컵. 이거랑 이거 도와줘. 되게 잘하잖아요. 야, 쪼그러. 야, 쪼그러. 시유야. 시유야. 한 명이잖아 보네. 한 명이잖아 보네. 한 명이잖아 보네. 한 명이잖아 보네. 이게 뭐야? 떡. 안녕하세요, 옆집에 있어. 김과정. 이름이 뭐야? 시유. 시유. 시유입니다. 어디서 왔어? 월드. 누구랑 왔어? 엄마나? 엄마나 아빠랑 시완이 하모니. 시완이 하모니. 그래? 할머니는 뭐 줄까? 여기 앉으셔도 되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저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이리 와서 가보자. 뭐 앉으세요? 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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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설거지세요. 괜찮은데. 여기다가. 뭐 앉으셔도 되는데. 응? 방울토마토 나무 봤지? 방울토마토 나무 봤어요. 삐고삐고. 이거도요 이거. 이거도요 이거. 이거도요 이거. 이거도 까줘. 이거 주세요. 이거 까주세요. 이거 한 번이나 줄 게 없는데? 뭐를 줄까? 그만 좀. 이거 너가 들고 가. 자 여기도 있고. 아이고. 이거 뭐예요? 이거? 엄마한테 가서 이거. 응. 콩. 콩 여기다 담아요. 여기요 여기요. 응 그래.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우야.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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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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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이시우. 이시우. 아 진짜. 이시우 나 어디 가지 마. 이시우. 어디 가지 마. 거기 가지 말라니까.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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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층에서 왔어요. 또 돌발 행동이 시작됐구나. 늑대로 변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저 왔어요. 어? 벌써 왔어? 다시 갔어요? lazaya. 아직이야. 어우. 지혜. 아어 진심이야. 넌 혼자 온 거 아니야? 네. 잘 갔어요. 잘 갔다 왔어요? 네. 아이고 잘랐네. 칭찬 스티컨 붙여줘야 되나? 아직 그라구요. 아직 그라구요. 아uest hear you. 아직. 아직. 기다려. 이렇게 잘 torn down에. 둘 다 이제 여 Itu.. 아직 아니야, 슈야. 슈야! 먼저 나가자. 먼저 나가자. 하나는 기다려야 돼. 어머, 이제 단호해. 아니, 쉬워. 너무해. 너무해. 너 근데 왜 안 가? 어머. 왜 근데 안 가냐고. 우와, 희수야. 시유가 나왔어. 너 도와준대. 잘 갔다고 하고 있어. 잘 갔다고 하고 있어. 너무 맛있어. 잘 갔다 와. 해봐. 잘 갔다 와. 가자. 잘 갔다 와. 기분이 이렇게 멀리 가야 되나? 응. 여기 맞아? 사진이랑 비교를 해봐. 1번지. 여기 나무. 여기 계단. 나무가 있고요. 집에 있습니다. 저분이 주인이신가? 맞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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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저 앞에 이사 온 김사윤. 김현우. 김현우. 그랬어?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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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인데요. 이사를 와서 떡을 돌리러 왔어요. 그래? 잘 먹겠다. 잠깐. 아빠, 엄마도 같이 와주소. 아니요, 잘 먹었어. 너 여행 안 왔어? 네. 아기 어디야, 프랭글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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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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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죠? 자, 이거 먹을게. 응. 그리고 과자 있는 것 좀 갖다 줄까? 아니요. 아니요. 그래, 조금 먹고 가. 조금만 먹고 가. 나는 안 먹고 갈 건데. 갈색으로 가는 건가? 갈색 지붕이 있는데. 갈색 지붕이 있는데. 갈색 지붕이 있는데. 여기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 내용이 궁금한 거지, 나는. 저기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만 해도 기특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거리가. 우리 초등학교 때는 진짜 한 40분, 1시간 걸어서 학교가 그랬잖아. 기본이었죠. 난 흰색 입도 못 띄었을 것 같아. 쑥스러워. 쑥스러워서 그냥 입도 못 띄고 그냥 이럴 것 같아. 여기 떡들이라고요. 뭐예요, 여기야? 떡이요. 떡이요. 아이고, 고마워요. 네, 옆집에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사 왔어요? 네, 고마워요. 아이고, 이쁘라. 보살이들이 왔네. 떡을 이렇게 먹었어. 이제 다음.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눈썹도 이쁘고.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잘 갈게요. 잘 갈게요. 됐어. 네. 맞아요? 아, 이쪽이네. 맞네. 맞네. 역시 우리.